당첨에 힘을 할 수 있어. 양이 자っち에 그 사장님이 평소엔 귀찮은증이 심하네! 자기가 좋아하는 건 미쳐듯이 파고들고 열거나 오~~ 먹는 것 같아. 관심 있는 것만 오로지 그것밖에 안 보. 나는 TMI 듣는 걸 싫어함. 매우 친절하고 욕심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스트레스가 심할 때 정신은 괜찮은 것 같아도 신체에 나타나서 갑자기 아파지 와ㅎ 지금 몸의 증세가 먼저 일어 많あ 그리고 나 힘든 구나 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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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그게 원하는 게 있으면 돌려 말하는데 너무 조심히 말해서 사람들이 잘 인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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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인정! 인정! 맞아야 돼! 잘 몰라 하면 그냥 참고 넘어가 어? 어? 우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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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해야돼! 잘해! 말해야돼! 그러면 어떡해! 그래! 진짜! 우아! 제가 실상으로 좋았는데 아니 이럴수가 네 네파티즘 아티티티티파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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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스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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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스엠